이거 누구 쳐봐. 이거 누구 쳐봐. 그럼 정하 씨랑 팀들은 먼저 가 있어요?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누구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게스트 누가 오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여자분이 오실 것 같아, 남자분이 오실 것 같아. 난 남자분. 난 정민 오빠가 올까 싶어서 정민 오빠한테 떠봤거든? 그 오빠가 모르더라고요. 아니, 연기 고도에 연기를 그냥. 그런 분은 아니고. 그런가 보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몰랄 거예요. 알죠. 너무 잘 알고 저희 아내랑 더 친하고 연인에 나오셨던 분. 네, 유니티 나오신 분. 네, 네. 어, 그럼 그 친구들이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내가 밧주인 행세를 할 때. 아, 됐다.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겠다. 아, 웃겨. 아, 그러면 모자 같은 걸 가리게 쓸 수 있는. 이거 좀 빌려주세요. 누가 여기서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누구?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 재밌어.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웃겨. 근데... 좀 익은 애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네. 한양서 김 서방 찾기. 익은 거 찾기가 힘드네. 어디 보자. 우와, 여기 노다지다. 아싸, 이리 타이피. 벌써 한 박스 다 채워가. 많이 땄어? 우와, 여기 노다지다. 우와, 몇 개가 있는 거야? 우와, 박스 비우고 와야겠다. 저 벌써 만 원 벌었답니다. 잘했어. 진짜? 네. 역시 진영이가 돈을 잘 버네. 풍년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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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마가 완료. 아유, 가보자. 아유, 가보자. 아유, 가보자. 아유. 아유. 으쌰. 아이고, 가보자. 그냥 도망친다. 아유, 무리 Wasn't her. 그냥 도망친다. 급증한 성전을 많아. 정말 많이 마요. 아유, 내가 누군지. 와 땀이 엄청난다 거 뭐 하는겨? 거 뭐 하는겨? 뭐 하는데 남의 허락 잡아서 가는데 빨리 나와 장난하나 지금 빨리 나와 장난하나 지금 김경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김경자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촬영하지 마요 거기 누가 촬영하는데 어? 누가 허락했냐고 어머 깜짝이야 오빠 어머 깜짝이야 오빠 누가 촬영 허락했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무서웠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대박 아이고 놀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자 감사합니다 자기는 알아봤어요? 네 저는 아 그래요?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나도 그럼 뭐 하는겨 에? 뭐 하는데 남의 허락 잡아서 가는데 장난하나 지금 아 김경이야 야 야 야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오 오 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목소리 듣고 오 오 나 너무 무서워서 칼났다 이제 시비 걸렸다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빨리 나와 근데 덱스 씨가 제일 먼저 알아본 거 봤어 어 그래서 에에에에에 하길래 어 맞아요 어 하다 하다 그냥 속으로 아 큰일났다 계속 할까 말까 어 빨리 나와 차량 많이 봐요 여기 연기가 후지다 후져 연기가 후져 우와 오빠 세상에 공연 연습하는데 어떻게 오셨대 아 그냥 어쨌든 자기 이거 첫 프로라면서 응 그래 왔지 당연히 응 감사합니다 와야지 어우 막 징진하다 소리를 질렀더니 아 창피해 아 맛있는 거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 뭐 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 후지게 아주 대접을 하려면 한 20만 원 정도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60만 원? 20만 원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이 박스 있잖아 한 박스에 만 원 쳐주신댔어 20박스가 돼야 되는 거야? 네 2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한 박스가 안 되잖아 그치? 이 정도 꽉 있어야 한 박스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얼마 안 했어 한 4만 원 했나보다 4만 원 그래 뭐 한 한 5만 원 치만 하고 대충 먹고 가자 4만 원 4만 원 선배님 이거 이제 앉으세요? 네? 정리해 드릴까요? 아 네네 오빠 이렇게 계속 쉴 순 없어 오빠 이렇게 계속 쉴 순 없어 바로 아 땡큐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돈 벌겠다 오늘 언니 그거 하세요 저 따져 올게요 음 너무 멋지시네요 처음 뵀는데 멋있지 네 와 체격이 또 엄청 크신데? 선배님 저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언제요? 언제냐면요 선배님이 공연하실 때 네 그때 가서 끝나고 인사드렸었는데 아 그랬어요? 저 혼자 괜히 내적 친밀감 아 죄송합니다 아 이번에 나 드라마 자기 그 인연 연인 아 네네네 너무 잘 봐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게 잘 봐서 네 선배님 그 여기에 네 이렇게 보시면 흰색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애들을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하 이런 애들은 따면 안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건강한 애들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구분하기 괜찮아요? 어 어 어렵지 않은데? 에헤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 야하하하 금방 따진 물 하나? 우와. 벌써 날지. 금방 따지 물. 금방 캣이네. 살짝 부어놓을게요. 네. 제가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금방 하겠는데? 금방 해. 금방 따요. 금방 따. 우리 게스트 님이 제일 잘하시는데? 아니요. 게스트 님. 정윤 오빠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화이팅! 우리 물 좀 먹을게요. 그래. 가장 여유로우신데? 재밌대. 왕근이다 왕근이. 대박인데. 체질인데? 너무 맛있다. 이거. 어휴. OP terrain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응.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우와. 텁텁텁.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게. 오빠할 만해요. 어, 재밌는데? 그래요? 어. 이리 줘. 네. 나 줘. 여기다가 이거 가지고 가. 물 좀 마시고. 네. 네. 하이거고고고. 갑니다요. 하도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 와, 많이 했다. 그치? 많이 했지? 네. 우리 부자가 될 상인가? 와, 몇 개야? 한 열 개 넘었네. 다들 많이 땄구나. 오늘도 보통 일이 아니네. 한 두 배 더 더운데요. 맞아. 완전 땀 주룩주룩이야. 아니,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따야 되는 거라는 것이. 아주 놀라웠어. 마트에서 쉽게 사 먹었는데. 누나, 멸치랑 이거랑 뭐가 더 좋으세요? 은근히 비교 불가능해. 다시 한 번 어제 날씨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하... 하... 오늘 좀 더워서. 그렇죠, 오늘은 완전 땡볕이고 지금. 지금 해가 가장 덥게 떠 있을 때 아닌가? 맞아. 야, 10분 휴식. 이렇게. 아니야. 한 시간 휴식. 교통 정리. 어? 지금 예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지켜내는... 어. 진짜. 야. 네? 거울 보고 약간 가우나 씨 같아 너. 왜? 아니, 야. 안 타면 되지 뭐. 가우나 씨. 맞아, 안 타면 되지. 아니, 이거 때가 밀리네. 이거 무시해? 언니 이거 때가 밀리는 그런 성분이에요? 장갑 때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때는 아니고. 때가 아니고요? 네. 일단 너무 많이 발랐는데. 그래요? 눈에 들어가면 따갑다고, 조심해. 네. TYRED 네. 드 då烈이 looks. 숙소.